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보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오전 보아씨의 데뷔 20주년 정규 10집 앨범 배럴의 발매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아씨는 이번 앨범에 대해서 타이틀곡 배럴을 포함해 11곡이 수록됐다. 20주년을 맞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넣어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보아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서 넘버원 때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가장 크다. 20주년이라 그런지 예전 영상들이 SNS에 많이 돌아다니더라. 지금은 맘하고 그때는 MKMF였는데 걸스온탑 무대가 너무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봐주시는 무대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보아씨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뒤돌아보며 20년간 열심히 하는 성실한 가수였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했던 태도나 초심은 결국 음악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었다며 내 이름과 내 무대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씨는 20년 전 자신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가장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보아씨는 앞으로 30주년을 맞고 싶다며 나훈아 선배님의 무대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보아씨는 20년은 악이더라 앞으로 또 다른 10년과 20년이 있을 테지만 저는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아씨의 정규 10집 배럴은 지난 1일 공개된 바 있는데요. 배럴은 묵직한 베이스와 후렴구에 폭발적인 비트가 돋보이는 R&B 댄스곡으로 영국 가수 아와의 라이카 아이돌을 샘플링해 보아씨의 색깔로 재해석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을 쟁취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보아씨가 음악 차트 1위에 기뻐했습니다. 보아씨는 지난 1일 오후 브이라이브에서 10집 발매 기념 점핑이들이 있어줘서 더 배럴한 보아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보아씨는 발매한 20주년 기념 앨범 배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90년대에 데뷔한 보아씨는 카세트 테이프 버전을 들고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추억이다. 테이프를 듣다가 늘어지면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반판 앨범에 대해서 보아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버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도 오늘 처음 보는 앨범에 살펴보는 내내 감탄한 그녀는 마치 잡지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팬들이 음악 차트인 벅스 1위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보아씨는 제가 1위 했어요? 말도 안 돼! 라며 믿지 못하다가 곧 와! 하고 기뻐했습니다. 팬들은 댓글로 주변 스태프들은 박수와 팡파리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보아씨는 이번 앨범에 대해서 사진집 같은 앨범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재킷 촬영도 세트 야외에서 이틀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앨범을 보던 보아씨는 비대면이 아니면 사인을 해드릴 때 좋을 것 같다, 만나서 하고 싶다며 직접 만나지 못하는 팬들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보아씨는 팬들과 함께 수록곡 11곡을 팬들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번 트랙인 템테이션스는 그루브한 스트링과 몽환적인 사운드가 감각적인 곡으로 가사에는 서로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도발적인 긴장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무대로 보고 싶은 곡이기도 한 템테이션스에 대해서 보아씨는 보컬에서 서로의 유혹에 끌려가는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길 바랬다. 고양이 같은 창법이라고 해야 되나? 보아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 하실만하다. 녹음할 때 공을 많이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수록곡들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아씨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보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